싱가폴에 이렇게 올려 주셔서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이거 화면에 이렇게 나왔대 코비드19 치료제 경증에 이렇게 레키로나라고 딱 돼 있어 중증에는 렘데시비르 항응고제 덱사메타손 바르시티립 요런 것들이 지금 그때 미국의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맞았던 거에요 리제네르네 항체 치료제라 서정 기자님께서 말씀 다 하셨었거든요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일부터 일주일 내에 투여해야 된다 ctp59 셀트리온 ctp59 딱 나왔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kbs 이래서 샘과 함께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한 사투 김진용 인천의리온 감염내과 전문의 이렇게 딱 왼쪽에 상단에 박혀있구요 그죠 이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에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 유럽의약품청 ema로부터 사용권고 획득 이렇게 화면에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 멋있다 이 김진용 전문의께서 덕분에 중증진행 환자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80대 이상은 30%가 사망으로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입원하자마자 주사를 맞고 퇴원할 때까지 식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웃으시잖아요 그죠 필드에서 이렇게 항체 치료를 직접 투여하시는 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초기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폐렴으로 진행을 하면 폐렴이 망가져서 재기능을 못해서 사망자가 지금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옛날에 그죠 국산 항체 치료제 셀트륜이라고 더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의 경우 연극발 변이 바이러스에만 효과적 이런 거예요 연극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지금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연극발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을 지금 이루고 있죠 그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를 선별로 칵테일 요법으로 또 치료하고 있다 이거는 뭐 남아공 그 변이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김진용 감염내과 전문의께서 인천의료원에서 직접 투약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